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 증명사진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사진관을 찾으려면 찾기도 힘들고, 즉석 촬영하는 곳에서 찍으면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상하게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해도 배경이 지저분해서 난감한 경우가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된 잘 찍힌 사진 또는 즉석에서 배경 상관없이 바로 찍어서 증명사진을 만들고 깔끔하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봤는데요. 운영자님이 그냥 배경 신경 쓰지 않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증명사진으로 만들어주고 얼굴도 깔끔하게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능으로도 배경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물이 제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제일 확실한 방법은 리무브.bg라는 배경을 없애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리무브.bg로 들어가 볼게요. 주소창에 리무브.bg라고 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 리무브.bg는 회원 가입 필요 없이 무료로 내가 원하는 사진의 배경을 없애주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사이트가 몇 군데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본 결과 이 사이트가 가장 확실하고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업로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일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 나오죠? 선택합니다.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배경을 없애주게 돼요. 거의 완벽하게 배경이 없어지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배경을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사진관 같은 데서 찍게 되면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컬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배경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add design이라고 있습니다. 이 add design으로 들어가세요. use it in designify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는 remove.bg와 연동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하얀색 배경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배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진도 있죠?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된 거 많이 이용을 하죠? 이걸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어요.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위치 선택하라고 하죠? 다운로드 할게요. 다운로드 다 됐네요.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은 모두 끝났어요. 해상도가 높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만 해도 증명사진 사이즈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어요. 일단 홈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받아 있죠? 이 사진을 누르고 들어가서 나머지 보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바깥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고 여기가 잘려 있죠? 이 부분부터 수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지 않죠? 이 정도까지만 나오죠? 이것도 전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편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사방에 꺽쇠 모양이 보이죠? 이 꺽쇠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갑자기 증명사진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 사진관을 찾아가시거나 즉석 사진 찍는 데서 보통 찍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사진관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 즉석 사진 찍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색하게 나오고 이쁘게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잘 나온 사진 중에서 증명사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배경이 문제가 되죠? 보통 그런 사진들 보면 배경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증명사진은 그런 걸 쓸 수가 없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증명사진으로 저장이 되죠? 그 다음 다시 연필 누르시고요. 정식으로 사진관이나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래도 얼굴 같은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요. 반사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좀 흐리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여기 태양 모양 보이시죠? 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라이트 밸런스라고 나오고요. 밝기, 노출, 대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대비값만 조금 조정을 해주셔도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대비를 좀 올려볼게요. 그러면 올렸을 때와 안 올렸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훨씬 얼굴이 더 선명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가 3개 겹쳐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면 필터를 적용시켜줄 수 있어요. 여기서 필터를 적용시켜주면 좀 더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흑백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흑백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본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밝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굴 리터칭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얼굴 부분을 보정을 해줄 수 있어요. 부드럽게를 이용을 하시면 얼굴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오고 여기에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약간 부드럽게 해서 얼굴을 좀 부드럽게 바꿀게요. 그 다음 누르시면 톤이라고 나오죠? 톤 조절을 좀 해주면 얼굴이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 조절을 했어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턱선 조절도 가능하죠? 그리고 눈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갤러리에 있는 기본 기능으로 이런 것들 전부 조정이 가능해요. 턱선을 조금 조절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얇아지고요. 이렇게 하면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만 얇게 하고요. 그 다음 눈도 약간 크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잡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 툴을 이용해서 잡티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25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브러쉬의 사이즈인데요. 이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면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이용을 해서 없애고자 하는 잡티 부분을 칠해주기만 하면 주변색과 섞어서 간단하게 없애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티 부분을 좀 없애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깔끔해지죠? 이런 부분도 좀 없애주고요. 이렇게 쳐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보정을 좀 해줄게요.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이상하죠? 이런 것도 전부 잡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얼굴이 훨씬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어느 정도 수정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측 끝에 보면 정목 제거 있죠? 이것은 어두울 때 찍으면 눈이 빨갛게 보이거나 노랗게 보이죠? 그걸 없애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정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완료합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원본 사진은 없어져 있죠? 그리고 원본 사진 자체가 바뀌었죠? 자, 이것은 갤러리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본 복원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기능들 다 이용을 해서 또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필요 없으면 원본으로 복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파일은 갤러리에서 인식을 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상 복귀가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내가 문서에 이 그림을 얹거나 다른 곳에 쓰일 때는 이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쓸 때는 이런 기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확정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고요. 다른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이제 원본으로 복원하고 수정할 수 없는 이 파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원본이 복원 가능한 파일과 확정된 파일 두 가지가 생기게 되죠?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죠? 하나는 원본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은 원본 복원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상태죠?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연필 누릅니다. 원본 복원 글씨가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약간 흐리고 뿌옇게 나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확대된 상태죠? 원래는 사진이 좀 더 작아요. 뒤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 사진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뿌옇게 보이죠? 그것은 아까 류인 무브점 비즈에서 이 배경을 제거를 할 때 고해상도로 저장이 되지 않고 저해상도로 저장돼서 그렇습니다. 고해상도로 저장하게 되면 비용을 따로 또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진을 고해상도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증명사진 사이즈는 구태역 고해상도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이즈는 굉장히 큰 사이즈죠? 증명사진을 이렇게 크게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눌러서 나오는, 약간 뿌옇게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증명사진은 이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가져와서 증명사진으로 만들고 보정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급하게 여기저기 찾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